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친구 여러분 노빵친구 여러분 저승마녀님 10개 감사합니다 지금은 9시 10분이구요 2015년 3월 3일입니다. 삼삼삼겹살 데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독도쭈꾸미 독도쭈꾸미 아시죠? 그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독도쭈꾸미 삼겹살 독도쭈꾸미 삼겹살 이거 삼겹살 보이죠? 삼겹살이랑 호세아에서 삼겹살 통삼겹살 장작구이 삼겹살 요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나 절대 안구워먹을거야 인제 알죠? 시어머니 모든 팬들이 시어머니가 되는 그 구이 먹방은 절대 안합니다 자 이거는 좀 불 좀 올리구요 불 좀 올릴게요 자 시어머니가 되는거지? 탄산수 시어머니 뭐 삼성님 루비님 10개 빵클럭하기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레몬청을 먹어보겠습니다 연두언니님 인상 이른 애봉이 어서 감사합니다 빵클럭카이 아 장군님 어서오세요 KFC님 목동 목동현대 KFC 점장님 만만세 유유님 어서오세요 벗벗짠다고? 아 봉보라 봉봉봉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시부영님 9개 고맙습니다 어 이것도 좀 아니 폐왕님 100개 100개 빵클럭카이 고맙습니다 응? 아 폐왕님 100개 또 100개 고맙습니다 통콩펭강이 제가 이따 끝나고 비엣지엘 싹 해드릴게요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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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이랑 물이 나와야 돼 물이 물이 좀 나오고요 자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삼겹살 이거 삼겹살 장작구이 삼겹살 물 좀 넣으라고요 시월드 시작 됐나요 시월드 시작 됐습니까 빨리 먹어주세요 맛에 익은 일어 고맙습니다 알았어요 잡잡아 알았어요 오늘 또 그러네 응? 오늘 또 뭐 이래라 저래라 나오네 이래라 저래라 벨랑스님 어서오세요 지혜 누나님 어서오세요 아우 매워 겁나 매운거 알죠 여기 삼겹살 삼겹살이랑 쭈꾸미랑 섞여있는거에요 좀 이렇게 놔둬야 돼 좀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좀 놔둘게요 깻잎에다 싸서 먹어봐야지 깻잎을 샤워 이것저것 맛있다 야 잡순 lobb 고추 없어 고추 잡순뭐 쑭쑭쑭 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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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 노부님 어서오세요 아우 다비왕님 그리적돈 그리적돈 파프리카 이따가 파프리카 이따가 깻잎 깻잎 좀 놔둬야 돼 이렇게 잊지마 깻잎이 확 버리는 수가 있어 확 버리는 수가 있어 자자자자자자자자 아직 색깔이 고추 여기가 고추 잘라놓은 고추 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낙도알 요플레님 어서오세요 맛이 좋습니다 아 이거 빨리 먹고싶다 한번 뒤집어 한번 뒤집어 한번 뒤집어 뒤집어야되요 그동안 이거를 먹겠습니다 맵다 응급맨인데요 자 양파 절임과 여러분 명이 명이 나물 있잖아요 명이 그거 있잖아요 그거 삼겹살이랑 먹어도 되요? 음 진짜 배보리님 어서오세요 네 우리말 요금님 어서오세요 명이 나물 가져야겠다 어 페랑님 페랑님 100개 고맙습니다 네 일단 리액션 해드릴게요 페랑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리액션 해드릴거에요 저 띄어먹는 사람 아닙니다 에 안녕하세요 띄어먹는 사람 띄어먹는 사람 아 아 아 아 명이나물 가득해 명이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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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 명이 절인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명이나물 다 익었다 이것도 알아요 여기다가 콩나물 좀 콩나물 좀 이렇게 당면 당면 진예인님 어서오세요 어우 매워 콩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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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익었어 당면 콩나물 백발의 광련님 초콜릿 5개 고맙습니다 자 이 명이나물이 삼겹살이랑 먹으면 좋테네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명이나물 옷이랑 구분이 한가 구오리님 중계방에서 한개 고맙습니다 양손님 양손님 고맙습니다 스티커 3개 고맙고요 찌빵언니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푸언님에 오셨다고? 무슨 푸언 어떤 분 있듯 아 요자뽈님 아우리 선배님 안녕하세요 으 송추레도 대유가 뭐예요? 송추레도가 뭐예요? 연산연아님 한개 고맙습니다 아 괜찮아요 푸우님 괜찮습니다 아 푸우님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아이고 진짜 우리 푸우님 식구들 식구들님 잡사바 한번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유리리님 고맙습니다 아 푸우님 푸우님 진짜 짱이에요 푸우님 진짜 좋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잡사바 자 잡사바 우리 푸우 식구님 잡사바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음 음 아 아 네 푸우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놀러가서 팬 가입하러 갈게요 제가 간다간다 그러면서 못 갔어요 우리 먹방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우리 푸우님 아 아 상주님 어서오세요 아 아 아 뜨거 꺼야돼 아 매워 이게 엄청 매워요 그 크흑 크흑 이거는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쭈꾸미 한개 올리고요 그리고 여기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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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우 매워 삼겹살 이렇게 올리고요 크흑 크흑 어우 눈매 고추 고추 그 다음에 이렇게 마늘 이렇게 딱 해서 먹는 거예요 이게 먹는 방법입니다 자 자 접 써봐 접 써봐 접 써봐 접 써봐 접 써봐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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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달콤하면서 무쌈이 달콤하면서 갑자기 매운맛을 싹 잡아줘요 근데 나중에 또 맵지 유윤님 초콜렛 고맙습니다 아 굿나잇 본가님 엽떡보단 덜 맵지 음 명이 명이 아 광경님 크흑 초콜렛 다섯개 고마워요 어우 매워 이씨 털 어머 우리 불꽃남자님 많이 바쁘신가봐도 불꽃남자님 그래도 오셔서 고맙습니다 삼겹살 조꽃남자님 스티커 안개 고맙습니다 저기 언니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리액션 아 매워 쭈꾸미 한개 올리고 어머 왜 켜지지 삼겹살 삼겹살 이렇게 꽃피는 봄소년님이 제가 맵바구 119를 감사합니다 봄소년님 제가 리액션 이따가 싹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야 아 이 커피는 봄소년님 고맙습니다 화이팅 콩나물 남은거 아 매워 슬슬 시어머니 버전 나오시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볶음밥도 있어요 여기 볶음밥도 있어요 아 매워 아 시스테레 으흐 ㅜㅜㅜ ㅜㅜ ㅜㅜㅜㅜ 아 ㅜㅜㅜ 음? 그리고 립스틱 아까 하기 전에 살짝 발라줬어 알밥 볶음밥이야 알밥 볶음밥 아 그리고 게임퍼니님 나중에 아 정림 5개 빵클럽 가기 고맙습니다 알밥 겁나 많이 주거든요 아리 이게 다 아리야 이만큼 줄 이만큼 김이랑 볶음밥을 이렇게 해줄게요 이게 적당히 먹고 여러분 당면 겁나 맵겠다 두 개를 올려요 두 개를 콩치즈 콩치즈 한 대가 있어야 되는데 에휴 미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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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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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뭐 네, 양쑥이 당면 후 후 흐음 흐음 후 이 동성님 어서오세요 마요네즈를 왜 찾아요 마요네즈를 왜 찾는 거예요 덜 매우라고 여기에 마요네즈를 찍으면 맛있다고? 시어머니들 시어머니들 주꾸미에다가 진짜 찍어먹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괜찮네 괜찮네요 이렇게 이렇게 철국 쿠키님 어서오세요 깻잎에다가 깻잎에다가 시어머니들 시어머니들 아뜨거신다 아뜨거신다 이렇게 이렇게 어? 알았어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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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먹던 앞에서 먹던 앞에서 먹던 입에 들어가면 맨날 다 똑같이 씻는건데 뭘 앞으로 먹어라 뒤로 먹어라 난 난 시키는 배로 했을 뿌 뿌 야 뿌어 먹으려고요 깻잎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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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맛있다 야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먹는거 아니야 이렇게 다 깻잎 깻잎 빠잠 이렇게 먹으라고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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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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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으응 내 팔자야 씁 먹는것두 이래라 저래라 자 깻잎을 어깨에 얹으라고요? 뭐 안장이야? 으응 으응 안장이다 안장 으응 안장이다 안장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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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님이 10개 초코 고마워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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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lại 으응 으음 꾸 dép 넓 훑 퍽 애봉애봉님 어서오세요 저 탐산수기요 돼지의 절형님 5개 고맙습니다 자 우리 볶음밥을 뽑고 싶어 하다가 너무 늦을 것 같애 볶음밥을 볶음밥을 빨리 뽑읍시다 볶음밥 스테커 10개 고맙습니다 구공님 자 이거는 놔뒀다가 먹으면 돼야 되어서 여러분 빨리 알바 한 번 먹는 거 보고 싶잖아요 아 아 으 으 자 으아... 저거 저거... 알... 알 투하아아아악! 김 투하 김! 김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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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올라오고 있어요! 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이! 불이! 불이 올라오고 치즈는 넣으면 안돼요! 여기다가! 치즈는 넣는데 사라님! 한개 고마워요! 아 행주님 어서오세요! 이 시어머니들아! 아니요 양념 넣으면 안돼! 이 시어머니들아! 오 까냥님! 10개 고맙습니... 5개 고맙습니다! 다섯개 고맙습니다! 여기 버터도 들어가거든요! 양념 버터 양념 버터 양념 버터 양념 버터 양념이 넣으면 안돼! 사라님! 한개 고맙습니다! 하트! 하트! 하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트! 하트를 여러분 사랑햄디다! 하트! 하트 하트예요! 하트! 하트! 하트에요! 하트!!! 하트에요! 하트! 하트! 쇽쇽쇽쇽쇽쇽쇽쇽! 왜 부릇네! 아 배부리님 배부리님 사사사 고마워요 어 배부리님 고맙습니다 어 장군님 내게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아 진혜인님 다녀 해피님 10개 초콜릿 10개 고맙습니다 어 도또 백악함 옆에 거기가 아니에요 파리바게트 골목으로 좀만 올라가면은 있어요 거기에요 거기 뭐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알바 알바 알이 겁나 많지 알 보이죠 똥글똥글한 거 막 보이죠 네 똥글똥글한 거 막 보이잖아요 그게 알이에요 아 아 또 아 톡톡 톡톡 막 응 으 씹히는 소리 들리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신이 주신 문맹님 다섯 개 고마워요. 알 보이죠? 알 막 들어있는 거 보이죠? 루나님 어서오세요. 알 볶음밥을 2,000원. 진이혜님 다녀오세요. 여기는 이 알밥이 알볶음밥이 짱이야. 이게 그래도 매워. 아차산 근처에 맛집들이 인근이 숨어있어요. 독도장 뭐야? 알바 씨톨. 네, 글럭트님. 알뜨거. 알뜨거. 알바 씨톨. 1인분에 11,000원. 네, 많이 줘요. 네, 물 좀 먹어요. 아, 샤랄라님이 3벅이 삼아 4벅이. 고마워요. 습니다. 음.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 아.. 뜨거워 씨.. 덜 감자 뜨거워 김치 아니고 아까 여기 썬어 아.. 이거 먹으라고? 알았어 잠깐만 엄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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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없어 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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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시그니깐 좀 낫네 광경님 초콜릿 다섯개 고마워요 주합 서브 중계방 난리났죠? 괜찮아요 큰 욕하고 스트레스 다 풀고 가십시오 중계방 여러분들 어 무서워 무서워 헛소문 퍼뜨리면 강티에요 제가 어딜 봐서 수지고 어딜 봐서 가이윱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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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 왜 이렇게 살이 거리지 흠 아우 매워 흠 이게 맵고 막 이러니깐 정신 하나도 없네 흠 자 접수어보 쿠리님 정답 문외복님 10개 빵그릇까지 고맙습니다 독도 쭈꾸미 아차산역 독도 쭈꾸미 쳐봐요 회사분들도 알아요 몇명 일개미야 일은 안하고 왜 아플까 보고있어 응? 가서 일이나 해 아 몇시 왔어요? 권블리님 어서오세요 저 아차산역 어린이대공원 후문 쪽에 삽니다 저 164에 63 아직 배 안불래요 네 오늘 2부 전대 장기자랑 합니다 뽀미님 어서오세요 피부관리 하죠 매주일곤 하죠 저도 구두 신죠 아 네오글레님 어서오세요 멈출수가 없어 우리는 세미정장 입어도 돼요 세미정장 저 직장 5년차에요 저 직장 5년차에요 저 직장 5년차에요 아우 식으니까 좀 낫고마 마요네즈 저 발은 240 나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굴 돼지로 하나 아우 좀 더 좋아해요 음 음 너무 딱 모르는데 많이 먹는다고 광경님 초콜릿 15개 고마워요 녹화 끝